돈을 먼저 이렇게 넣고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친구랑 여기 일본을 계획 없이 측근적으로 왔는데 뭘 해야 할지 다른 분들 동영상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아키야바라라고 오타쿠 성지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한번 가서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가기 전에 배부터 먼저 채우고 갈게요 아 오케이 아 자동이구나 아 오케이 오 이렇게 있네 한국만이 봐 돈을 먼저 이렇게 넣고 불이 끼면은 누르면 된다 그 면이 나와 특혜지 우와 음 리눈아 와이파이비원 이거래 너 근데 VPN 쓴? VPN을 왜 써? 장점이 누르네 야 내가 저번에 광고한 거 있잖아 Subject VPN 장점은 되게 많은데 하나는 이제 이런 공유 와이파이를 쓸 때 패킹에 노트리별이 적으니까 뭐하니 강한해서 그거랑 이제 나라별로 그 알아? 숙박비도 조금씩 다른 거? 그래? 응 나라 숙박 변경을 해가지고 더 싸게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거 좋은데? 그래 안 쓸 게 없잖냐 그런 게 있어? 응 이거 나중에 한번 써봐 괜찮아 Subject VPN 감사합니다 여기가 새우소스 응 새우소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야 되게 맛있다 이거 그치 해장에 지대로 지금 응 우리 둘 다 어제 술 마셔가지고 둘 백세가 얼굴이 툭툭 부었냐 눈에서 총료리로 넣었지 해장에 해장에 레슨 아 야 아멘 아멘 아 와 아 미쳤다 야 근데 우리 사람 진짜 많다 야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메이드? 그치? 와 와 excuse me?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아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다이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친구 같이 하는게 아닌가? 네 그냥 소리만 해야겠다 지금 그치? 뭐야 우와 신기해 야구토 미더리 미 하이파이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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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다 먹어야지 아니면 다 먹어야지 뭐지? 이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네 오케이 얼마나?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신기하다 야 근데 영어 잘하신다 어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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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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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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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맛을 때는 그냥 오므라이스 먹고 오므러스 마시던데 근데 여기는 술을 탄다? 나도 근데 그런 줄 알았어 저희가 주문한 게 이건데 이 돈 내면은 술을 한 시간동안 무제한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칵테일부터 맥주까지 왜 이렇게 저희 QR코드가 남아비로 문을 구입할 수 있대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히히 남아비로 엄청 많이 주시면 돼요 우와 나는 간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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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파이 같이 간파이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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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리코딩이 완벽합니다! 렉코딩이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말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미용미용 미용미용? 뮤직비디오 시작! 미용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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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네 声 声 声 声 와아 뭐야? 수고하니!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아 귀엽다 시윤 어우 당황스러워 어? 깜짝 놀랐어 나도 진정해 진정해 어디 가? 한국어 한국어? 지금 한국 사람 많이 온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해줘 진짜요? 한국어가 진짜 어려워 잘하네 잘하네 경고가 가능할 때마다 손경고? 손경고? 경고가 가능할 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마스터는 일본의 잘했어요 저요? 좀 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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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냐 내가 너무 그렇다 감사합니다 resiz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깜빡 우리 아빠는 한국은 카스메추를 좋아해요 카스메추를 좋아하세요? 좋아요 우리 아빠 카스메추를 좋아해요 카스메추를 좋아해요 진이 빠지네 진이 왜 빠져 너무 하이텐션이야? 이제 갈까? 잘 놀지 않았냐? 한 시간 동안? 시야 금방 간다 신기해서 금방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빙고 게임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515일을 찍을 수 있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플렉만 해볼까? 내가 해볼까? 저스 미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 씨 아리갓쓰 오케이 아 이 빙고 게임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래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줄 알았는데 세이노 이제 구미 여 politique 이 Ancient Bye Bye We're doing 난 이제 조금씩 더 그리 focused 벅 endured 빙고 ban inan feeling 515일 pier 숨겨 815일 10 10 10 오 10 오 야 두 개 많아 네 65번 65번 리치 리치 등곤 잘하네 왜 손 등곤 56번 빙고 すごい 하여이 오이 오이 까비 부럽다 1시간 놀아서 총 8300개 나왔네요 게임까지 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네 부끄러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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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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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시간 동안 술을 해야 할 수 밖에 안 먹었는데 이게 좀 얼굴이 붉은데 이게 술 때문에 그런건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